신우야, 지금 큰일 났어. 신우야, 여기 봐! 바람이 막 순순 들어오잖아. 신우가 엄마 도와줘. 신우야! 뾱뾱이 좋아. 근데 문이 왜 고장이 났어요? 문이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디 사신지를 몰라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네, 바람은 일단 막았죠. 한파가 와서. 여기 칼 바람 가문 아니야. 신우야, 일로 와봐. 막아줄게. 형이랑 싸우고 있어. 귀걸이 하고 있어? 귀걸이 해줬어요. 나 되게 손이 빠르네. 전문가 같다. 전문가 같다. 신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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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다 막아지네. 별비를 하고싶은. 대단하더라고요. 신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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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야, 여기 좀 봐봐. 신우야, 이게 뭘까? 엄마가 꺼낼게. 우와, 이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신우야,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큰일 난데기 하자, 신우야. 그거 다 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신나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언니, 영혼 나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방음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엄마가? 왜 이렇게 눈이 부수지? 선글라스 하나 써야겠네. 저희 집에 해가 되게 잘 들어가지고. 정상수님 만들어야 되겠다. 신우, 트리가 어디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짜자!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걸면 되니까. 누구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했지? 오, 예쁘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오, 괜찮더라고요. 오, 예쁘다. 예쁘다. 잠잘 Miranda 하 Fitness 다 Lust 진우야. 진우야, 진우야 이것 좀 봐. 가 Squid's Baby 이거 좀 봐. 이게 뭐지? 오,ě우,ные. 이렇게 띠면 안 돼. 신우야. 시윤야. Musimo! 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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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이 못 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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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아 어떡해 그리고 저 귀걸이가 아 귀걸이가? 기박이 같아 기박이 어 맞아 맞아 행님 할 때 기박이 같아 엄마도 야 크리 처음 만들어 온다 신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신우야 공이랑 놀아 그냥 어머나 혼자 해도 돼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과학이네 이거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지? 알아요? 누가 알면 말 좀 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언니 이렇게 뽕뽕뽕이 있잖아 언니는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내 말이 맞지 않아? 봐봐 언니 언니는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 생각도 못했네 네 우와 신우야 이거 봐 나무가 됐잖아 엄마가 불 켜줄게 너무 바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 켰는데 잘 모르겠어? 이따가 달림이 나오면 이게 보일 거야 범아 썬겹 써야지 안 돼 신우 쓰고 싶어? 신우 써봐 신우도 눈이 부시구나 귀여워 귀여워 앞이 잘 보이겠어 신우야? 넘어질단 말이야 이거 딱 설 때 그거 아니에요? 호통도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떨어질까봐 고개 틀고 다녀 신우요 선타 할아버지요 선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빈 부분들은 저런 걸로 가려줬어요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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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근데 트리 같은 거 나무 집에 있으면 좀 거추장 쓸 거에요 맞아요 추운데 지축할 거잖아요 내년 크리스마스 트리 했는데 올해는 유나도 막 기어 다니고 하니까 제가 약간 패스를 했거든요 저렇게 하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좋다 업무 물오리 이거 안무를 하더라고요. 신호 없다! 신호 없다! 꼬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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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새로운 개인기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근데 신호 사진들 여기다. 신호 돌 때. 신호는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엄마 하나 주세요. 신호는 엄마하고 호박 따던 사진을 좋아하는구나. 신호 완전 애기떼 사진. 태어난 지 이틀 됐을 때. 신호야 이 사진 말이야. 아빠가 신호 갖고 장난쳤잖아. 신호가 나중에. 아빠가 장난치잖아. 알았지? 신호야 이거는 엄마 애기떼야. 엄마 애기떼랑 신호 집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지? 진짜 똑같다. 너무 귀여워. 신호 아니세요? 아니 신호. cles nano یک시장 서 debates 우리가 나중에